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9일 목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발표될 CPI 지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 방송이 있은지 열흘 만에 방송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요. 그런데 하루하루 주식 시장을 계속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는 것이 그렇게 투자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제가 방송을 요즘에는 너무 또 하락장에 대한 얘기만 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주식 투자에 해가 되는 것 같아서 방송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투하는 데도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CPI 지수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내일 있을 CPI 지수 발표 때문에도 지금 주식 시장이 계속 불안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는 시간 가질까 해서 오늘 급하게 방송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 방송 한 열흘 전 방송에서 닷컴버블 때와 비교해서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하시라라는 그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안 오기만을 바랄 뿐인데요.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은 꼭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뉴스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차트 보고 들어갈까 말까 팔고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기보다는 롱텀 보시고 차트 보시지 마시고 매달 꾸준히 본인이 생각한 주식들에 조금씩 조금씩 저가에 좀 분할 매수 하신다고 생각하고 주식 시장에 롱텀을 보고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내일 있을 cpi 지수는 그렇게 롱텀 투자에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안 좋은 뉴스 자넷 옐런 같은 경우 이렇게 물가가 치솟을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유동성을 옥죄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자율 상승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찝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갈팡질팡하면서 계속 크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을 보시면 12,000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이게 지지선으로 계속 한 1, 2주간 횡보를 했는데요. 12,000선을 뚫고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인 11,0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주식 시장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cpi 지수, 인플레이션 지수가 사실 조작됐다는 설이 많아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지금 높은데 지금 낮춰서 잡은 것이 지금 한 8점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 동기 비해서 엄청나게 뛴 물가 지수고요. 하지만 이 물가 지수가 오름세가 꺾였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전달에 한 8.3%가 나왔는데요. 전달 대비 0.4%라도 좀 떨어졌다 싶으면 내일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커 보입니다만 그것도 일시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에서 제롬 파웰이 어떻게 또 향방을 정할지 그것도 또 불안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다음 주 말 금요일이 내마녀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옵션과 현물이 만기가 됩니다. 이 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이 또 돌아갈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참고 더 기다리시고 장토하시는 분들은 20일 이후에 조금씩 더 추매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